누리호를 발사대에 계속 세워진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면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동해야 된다면 최소한 이틀이 걸리는데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통신 장비에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일 오전 중에 결정을 해서 내일 오후에 발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통신 장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내일 발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를 무작정, 무한정으로 그 발사대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 누리호를 세워두게 되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다른 기상적인 상황, 예를 들면 낙뢰가 떨어질, 모른 피해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낙뢰 같은 것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세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를 그래서 아마 이동을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누리호는 발사예비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예비기간이 5월 25일,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발사를 못 하면 이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예비기간과 발사기간을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어가게 된다 이러면 날짜를 좀 많이 연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다시 발사를 하게 되면 그냥 세워둔 채로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조립동을 옮겨야 하니까 약간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군요.